바니걸 코스튬 바니걸 코스튬 나중에 수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고 귀찮아서 크크 토끼 귀때기도 따로 악새로 빼두었으니 맘대로 탈착하시면 되겠구요 요즘 철권팔 심심풀이로 모딩하며 느끼는건데 은근 이겜은 뭐가 안되는게 많은거같다 그냥 모딩과정에 이해안가거나 제약이나 해야하나 뭐 아무튼 그렇다 역시 모드는 입벌리고 받아 먹는게 최고지 뭐 아니라고 어쩔 캬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다 물리 안정된거 보소 근데 원래 게임 속 물리란게 말썽그럭이라서 조율이 힘든 부분도 있으니 깍하고 놀래켜도 그냥저냥 넘어가자 와 보상이 따로 없네 나도 밟히고 싶다 는드립이었구연 도심이 나와버렸쥬 어허 사실 철 모딩을 결심한 시발점 바니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이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모두 바니걸로 대동단결하자 가지않은 생각하겠구 세상이 날 몰카노 크크크 캬 이거 거든 여하튼 텍스쳐도 입히고 물리작업도 거의 끝나가니 조만간 너의 집앞으로 쿠팡하겠다 하하 이 사람은 무료로 해줍니다 는드립이었구연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면 너무 고맙고 찡끗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pprecia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